산다는 건 고려왕실 수호신이 되겠다고 언약하거로 약속했잖아 고려오사 언약의 값은 목숨입니다 언약의 값은 목숨이 되겠다고 작고 가열생이 되겠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임자를 돌려보내겠단 내 아냐 그것 깨고 제 욕심이었어요 욕심한 거야 지킬 수도 없는데 임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정말요 그날 가야죠 난 여기 다는 거야 산나는 건 죽지 않지 않아 그 빈절